그럼 마을회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의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현 기자, 두 곳의 마을회관을 다녀왔는데 둘 다 운영이 잘 안되고 있군요. 구로구 온수동의 경우는 그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마을회관도 그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이끌었던 주민대표들과 서울시가 갈등을 겪으면서 준공을 해놓고도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기존 경로당을 허물면서 건물 내로 경로당이 옮겨오기는 했지만 3층짜리 건물이 반년 동안 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시흥삼동의 경우는 어떤가요? 시흥삼동 마을회관은 지난해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웬만한 주민센터 못지않은 4층 규모인데요. 그런데 당시나 지금이나 헬스장 말고는 시설 활용 면에서 나아진 점이 없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마을카페가 만들어졌어야 하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 보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등에 현재 기대를 걸고는 있는데요.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 마을회관 운영은 전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취지가 주민소통과 공동체 회복이다 보니까 서울시는 건물만 지어주고 더 이상의 개입 없이 주민들에게 운영을 맡긴 건데요. 운영의 전제 조건은 아무래도 돈입니다. 그런데 수익을 낼 만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기가 주민들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디어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을 만한 데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을회관의 규모가 또한 주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다달이 내는 공과금조차도 현재는 버거운 형편입니다. 앞서 보신 시흥삼동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를 예상해서 애초에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출자자들까지 모집을 했었지만 현재 수익은커녕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최근에는 출자금마저 돌려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마을회관이 아예 문을 닫거나 구청에서 다시 관리를 맡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의 대안이나 대책은 없나요? 서울시는 마을회관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장의 예산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용도의 건물이 정착하기까지 십수년이 걸린 만큼 자신들도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한 가지 방안으로 앞으로 마을회관을 동네 사랑방처럼 소규모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나 대안도 좋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어떤 전시적인 효과만 내세우지 말고 좀 더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한 마을만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 참 멀게만 느껴지는군요. 그래도 이 마을회관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